이불 뚫잖아 오오오오오! 차로 이건 너의 터브야!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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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아 천재야 여러분 잘못 던지 아 어떻게 다 알아! 아 방향전화하다가 방금은 제가 잘못 눌렀어요 나 여기서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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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notification 어어어어 아아아악 잠깐만 타잉타임 아 가지 어 럭샷 럭샷 아 럭샷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잇시이유우.... 내가 이거 놓고 왔어요 저기로 가보자 망했다 빠이 개모 쏜다 진짜 아 미안 여기서 치료 한 번 할게요 아 뭐야 왜 일어나 왜 일어나 아니 왜 일어나냐고 아 왜 안 터져 안 터져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죽었어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할게요 제가 어차피 아빠 계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ㅋㅋㅋㅋ 자 여러분 녹화 다시 할게요 이거 3주일만에 하는건데 과연 한 번에 깰 수 있을지 저랑 얘기할래요? 오우쉣 그때 빡종 한 번 하고 빡종인가? 일단 키부터 다시 알고 아무튼 그때 방종하고 한 2-3주 만에 하는건데 깨보겠습니다 이번엔 자 일단은 저거 한발 쏘자마자 바로 출발할게요 쏴! 그렇지 오우 장전 그렇지 이걸로 바꾸고 바로 아아 아휴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벨풍선 40개 오호 감사합니다 총탄으로 환호해주네 감사합니다 다 10개 아휴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그 차가 너는 죽을지 못해 오우와 야야 잡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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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야야야야야야야야 맞나? 여기? 로쿤님 한개 감사합니다 하 하 하 뭐야 하 ε 조용해 okay 와ock 좆 sc 두칠이야 두칠이 진짜 já os 자 일단은 잠깐만요 이거 누르면 저기 어딘지 보는데 로쿤님께서 한개 스티커 감사합니다 쟤 스나가 어디쪽에 있는거지 쟤를 도망가야되는데 쟤를 피해서 자 일단 가위죽고 오케이 들켰죠 자 이제 분명 밑에서 올라올거에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이어폰을 안끼니까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채팅으로 잘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닿네 아 못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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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샷발로 못맞추는 거리야 못맞춰 못맞춰 자 이쪽 뒤쪽으로 길이 있나? 어 길이 있네요 나이스 한번도 깨겠는데 이거? 오늘 게임이 좀 잘되는데 여러분 저 오늘 한번도 안죽겠습니다 아 으아아아아아악 제작 아니 아직 안죽었어 기다려봐 여러분 아직 안죽었어 조용히 해 아직 안죽었어 55개 흔들림 아 칼의 다리는 없거라 하자 스나가 어딨는거야 개같은 스나 어디있어 스나? 어디야? 분명 여기서 쐈는데? 어째인가? 쟤 맞아? 아니 이거 아니 개사기야 총구는 분명히 저쪽 바라보고 있는데 왜 여길 쏴? 아니 무슨 형은 총알을 감아 луч Ansun 아 save 아 OK 컴퓨그 누구입니까 불안부 お 아아악 아아악 아 저도 스나 따라서 일부러 못맞춘겁니다 겁준거에요 경계하라고 재미없잖아요 그냥가는 그쵸? 그래서 절 무서워하라고 일부러 못맞춘거에요 한 대 맞았죠? 오케이 아니 쟤 스나가 너무 너무 무서워 어딨니? 얼레리 꼬글레리 아 거기있네 거기도 있네 거기도 있네 쟤 아닌가? 쟤는 사람 아니에요? 얘는 왜 안보여줘 아악 너도 참 드럽게 못맞춘다 너네 진짜 드럽게 못맞춘다 너네 오케이 자 저기 한명은 그냥 아이템 먹고싶은데 스나 한발 쏘면 달립시다 어 뭐야 뭐야 저기 아니야 저기? 이거봐 이거봐 개사기야 아니 개사기라고 아니 무슨 저래 설마 여기 밑에도 쏴주나? 아이템 없어 들어갑시다 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거 이어폰을 껴야 되는데 스피커가 고장나서 여러분들은 이어폰으로 들으세요 더 재밌어요 자 나와볼까요 여기가 길이 많나? 이쪽 길었군 왠지 아이템이 이쪽에 많을 것 같아 스나부터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개자식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 테다 죽여버릴 거야 어딨어 어딨어 죽여버릴 거야 아 나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돌아왔다 망했다 잠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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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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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어이씨 여러분 소리 안 울려요? 소리? 나는 왜 울리지? 내 목소리가 들리네 어? 드라마 찍을게 있는데 나 목들 어? 나의 목소리가 들려 아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으 어어어어 으어어어엉 찌 찌하게 어어 쉣 몇번 찌르는 거야 오 오 내가 쓰나 보나 보다 아싸, 갑니다 감하.. 감아서 쏘는 쓰나 아 우리팀이구나 미안나 확대 으어어clamation 숨참기 어떻게 숨참아 숨참기 같은거 없나? 아 1샷 1킬이라 좋네 아 좋아요 내가 서든에서 왕년엔 좀 스나 좀 잘 쏠 잘 쌀 뻔 했어 잘 쏠뻔 했어 아 얘네 맞추면 어떻게 돼요? 못 맞추네 아 나 진짜 개못 쏜다는데 진짜로 아니 너무 어려워 자 끌어치기 쏘겠습니다 끌어치기 아 포드샷 나이스 뭐야 넌 화면 내려오는군 타이밍 맞춰서 뭐야 무적 무적 리스폰 리스폰 아 잠깐 어디있어 잠만잠 얘부터 죽여야돼 오케이 뭐지 뭐야 얘 얘 왜 조준하래 어디야 어 오케이 따꿍 어디야 야 니 지쳐 뒤를 보라고 오케이 아 아 해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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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맙습니다 아니잖아 타이어! 이거 뭐야! 어 사람 내리는구나 뭐야 연병이 던지네 연병 화염병 아 얘네를 죽여야 되네 타이밍 맞춰서 아 두더지 잡기냐? 아잇 아잇 개니 개어려워 개어려워 설마 처음부터야? 아니군 어 다행이다 하나 둘 셋 아 예치샷 해야돼 개어려워 스마일님 네개 감사합니다 자세히 오케야아 나이서 나이서 진사살 아 전혀 쫄지 않네요 아 전혀 쫄지 않네 주스님 한개 머리 위에 사과 있다니 사과를 쏴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데 뭐야 야 그런거 니네가 좀 처리해 주스님 짤짤이 감사합니다 한번에 쏘세요 왜왜왜 못보는거야 아아 아 아 나 개잘 쏘는데요 아 나 너무 잘 쏘는데 망했다 아 클립 클립커를 살려줬다 아 아 야 이거 뭐 어떻게 깨라는거야 이거 뭐 이거 뭐 와 오매엥님 100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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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옴매엥 님 백개에에에에에에에 entend 투리구님께서 한개 팬과 감사합니다. 백개에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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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투리구님 한개 팬과 감사합니다. 주스님 수밖에 썼었어요? 아 수밖에 감사합니다. 제 스나 쏘느냐 정신이 없었어. 자막 좀 봐야돼. 정, 개만 놓쳤어 지금. 와우! 디테일을 보내주세요! 아 뭐지? 너 둘은 좀 정신이 필요해. 아니 아니 엘리 엘리. 이것은 그냥 일반 모터사이클이네. 그 나쁜 녀석에 들어갔어? 그 엔진이 들어갔어? 그 엔진이 들어갔어. 오우 예? 어떻게 알았지? 제 꿈을 봤어. 오케이. 어? 이어폰 다시 괜찮아졌어. 지금 연결해 봤는데 괜찮네. 지금 연결해 봤는데 괜찮네. 제 그룹에서 제 그룹이 나타날 수 없어.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Sam에게 설명해주세요. 대게 영화 같죠? 대게 영화 같죠? 대게 영화 같죠? 대게 영화 같죠? 5초만에 어떻게 친해져. 5초만에 어떻게 친해져. 아, 여기 다른 데구나. 아, 여기 다른 데구나. 아, 알겠어. 아, 알겠어. 그리고 캔드 피치에 어떻게 해? 헨리가 보내주셨어? 아니요. 왜 헨리가 보내주셨어? 응. 좀 당신냐라. 스포하는 사람 강태 좀 해두세요. 저희도 다 잘했어. 특히 너희도 다 잘했어. 특히 너희도 다. 다 잘했어? 네, 다 잘했어. 오케이. 사장님, 매니저 좀 부탁드릴게요. Well... Have a good night. How is it that you're never scared? Who says that I'm not? 대리 언니 감사합니다. What are you scared of? Well, let's see. Scorpions are pretty creepy. Being by myself. I'm scared of ending up alone. 아, 예쁘다. What about you? Those things out there. What if the people are still inside? What if they're trapped in there without any control of their body? I'm scared of that happening to me. Okay. First of all, we're a team now. Okay, we're gonna help each other out. And second... They might still look like people, but that person... It's not in there anymore. Henry says that they've moved on. That they're with their families. Like in heaven. Do you think that's true? I mean... I'd like to believe it. Okay. I guess... I don't know. I don't know. Well, serious talk. I almost forgot. Yeah. Yeah. He doesn't know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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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I'm pooped. I'll see you tomorrow. He doesn't know about it. He doesn't know about it. I'm pooped. I'm pooped. He doesn't know about it. I'm pooped. I'm pooped. He doesn't know about it. He doesn't know about it. 오케이 샘? 그래서 지가 죽인다고 헐 야 뭐야 뭐야 야 뭐 이렇게 순식간에 두명이 뒤져 뭐야 게이 씨박새끼님 한개패나 감사합니다 잭슨 카운이 우리 잭슨 시티에 가까워야죠?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디럴 형님 한개패나 봐? 난 그냥 거기에 왔어요 너베스? 난 뭘 느끼지 너무 많아, 로스. 여기 아냐? 여기 아니지? 길 어디야? 여기구나 내려온 나 내려온 나 후우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좀 불쾌한 것 같았다 아... 그럼 뭐였어? 도미가 세상을 봤는데, 그는 다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파이어플라이를 함께 잇더라 네, 너의 친구 마를린이 그는 믿음을 지켜봐 그는 그는 일을 잊지 않았지만 도미가 또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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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 그는 마지막에 그는 그는 마지막 말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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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마음을 볼 수 없지 와 뭐야! 꼴통산타님 백구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 백구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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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This Dolphins, Duel Sipen, Duel Sipen. You may exit on the dog. 감사합니다. 배 꾸게. 아 근데 여러분 잡음 너무 심하지 않아요? 삐이 소리 나지 않아? 나만 들려? 안 나요? 이거 봐. 이어폰 문제야? 안 나? 아 그럼 됐어. 그냥 신경 끌게요. 아 이거 뭔 문제지 대체? 삐이 소리 나는데? 아 그냥 신경 끌겠습니다. 갑시다. 어 꽃들이 참 이쁘네요. 맞아. 오우, 저거 뭐야? 저기에 있는 하이드로렉틱 파워 플랜. 아, 저거. 아, 저거. 아, 어. 아, 저거. 가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미체함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해준다. 아, 저거 뭐해. 아 진짜 대박이다 근데 물이 더러워 보여도 들어가면 목소리 커요 알겠어요 여기서 놀고 싶다 갑시다 아이템을 너무 많이 놓친 것 같은데 뭔가 어 이게 뭐야 워지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악 으아악 반대쪽인가본데 잠깐만 일단 여기 들어가봐 여고 칼인것 같아 칼방 Extension